모처럼 쉬는 날이여서 응? 나가야지 했는데 날씨 봐봐 하늘에 구름이 구름이 이렇게 꼈어 어떻게 나가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베이킹을 하겠습니다 2댕구 zp 1스푼 2댕구 zp 1도댕구 zp 2d 갈략 2도댕구 1분 Partners 오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불닭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그리고 계란 계란 고추 청양고추 고추 다진 양파 조개 마늘 마늘 정기 소금 양파 젓가락 썰기 양파 맥주 야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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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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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